매일 피곤하다고 말하는 사람의 특징 10가지 늦게 자거나 수면 시간이 불규칙함 평균 수면 시간 6시간 이하 카페인 음료를 입에 달고 살암 밥은 먹고 싶을 때만 먹음 짜거나 튀긴 음식을 자주 먹음 규칙적인 운동 따위는 개나 저버림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놓지 않음 내 행복은 내 선택과 노력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 결국 혼자가 아니라 함께여야 행복하다는 것 지금까지의 사이클을 무한 반복